올해 1분기 전북지역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북지역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은 신고 기준 5억 8,500만 달러입니다. 이는 2021년 한 해 전북지역 전체 실적인 1억 1,500만 달러의 5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. 전라북도는 1분기 신고 기준 투자 실적이 서울과 인천, 경기도를 제외한 비소득권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